정면부터 정면부터 카리스마 있는 포즈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눈빛 좋습니다 그 포즈가 이번 앨범의 컨셉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다양한 포즈로 기사님들과 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살짝 맞추시고요 승연장의 포즈파이 역시 유도관계가 자위뜨들 입으로 주고 계시죠 카리스마 하나를 또 뽐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 다양한 컨셉의 포즈를 채우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조금 더 자유로운 개인 포즈마 승연장만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펌트리 좋습니다 엄청 우울하게 내리시는군요 자, 첫번째 팀장 승연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자유로워치셨습니다 자, 7 멤버들 카리아인데 연별판을 해볼 수 있는 개인기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연장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슬슬 시속을 멀죠 이제 네 네 도구한 네 연별판을 해볼 수 있는 승연장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이제 어 시카멜을 한번 해볼까요? 시그니처포즈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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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해주시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시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정형봉에서 마지막으로 개인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예쁘네요. 여기 살짝 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좋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강조하는 두 번째까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 앞으로 나오면 그 네모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아, 역시 신이 지포죠. 이렇게 두고 말죠. 어떤 일들을 다 부리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서부터 시작 이후로 가야 돼요. 황이 이후로 가야 돼요. 네. 시작. 네. 또, 또. 예. 돌아다시겠죠? 예. 자, 왼쪽도 한번 시작을 마쳐주시고요. 아, 황스 좋습니다. 예. 엑스님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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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의 이신 분들 보면서 살짝 도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른쪽도 시선 한번 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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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신이 우리 전부 정병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병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예. 자. 손을 이렇게 다 부르지게 얼굴이. 여름을 주시면 수원이었습니다. 예. 네. 네. 좁게 나와서 점겹포즈 시작을 볼까요? 좋아요. 이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CLCS 운량 역시 공격포즈가 나오고 있죠? 카츠사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공격포즈 목 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한번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LCS 팀 홈주이실까요? 상업의 이조를 배우주시면 좋습니다. 자 점겹포즈 출발해보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아, 좀 오래됐습니다. 아, 부위. 네. 자, 조금만 살짝 봐주시고요. 네. 네. 시크한 매력을 한번 뽑고 있는 네. 네. 자, 오른쪽으로 한번 살짝 봐주시면 소중인 친구들도 시선을 비용하고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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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부터 시작해볼까요? 다들 강강한 프로즈를 정말 첫컬이에요. DCS 멤버들 강강한 대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미순이 감추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좋구요. 네. 오른쪽에 계신 손을 생각하십시오. 자, 소개해봅시다. 아, 슬쩍 뒤에 숙여진 귀여움을 보습하게도 볼 수 있는 엔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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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리아이 제일 거의 망가게부터 예. 자, 성격부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와 함께 이제 또 시행이다 보니까 소음을 한번 보여주시고 예. 자, 동말 쪽인데요. 예. 어, 망가게 동말 쪽입니다. 예. 어디들 여기서 볼 수 없었던 또, 네. 자, 그럼 보죠. 자, 왼쪽 방금 살짝 봐주시구요. 예. 예. 아, 이 소음을 함께할게요. 손이 잡으러 해주시고 예. 자, 이렇게 앞서 오른쪽도 이제 시계척 후추를 줄 수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살짝 더 호흡해 주시고요. 자, 그대는 오른쪽도 자연스럽게 서투를 두고 계시죠. 자, 이제 연기당의 마지막 귀여운 포즈까지 시카 매력을 보면 귀여운 매력을 보여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혀 봐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모든 멤버들 모시고 다시 한참 촬영이세요.